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콤달콤한 맛을 먹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에요 새콤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단무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짠맛이 좋아요 매콤하고 짭짤하네요 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한 맛 달콤하고 달콤해요 이 맛은 완전 쫄깃쫄깃해요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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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lenses can be made of different 간식 턱이 알backs 간식이 저는 아삭한 맛이에요 굳굳굳굳굳굳굳굳굳굳굳굳굳굳굳굳 Word 초콜릿 초콜릿 단무지 마늘은 매콤한 맛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이리올쌈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